저는 전주문화재단에서 그린 릴라이선스 프로젝트 기후위기와 예술에 대한 사업을 맡고 있는 미래전략팀 하윤수 주인입니다 기후위기와 예술에 대한 관계를 예술가에게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지 시민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업이고요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시민 전체에게 닿을 수 있는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확장성을 넓히려면 결국에는 인프라와 자본의 힘이 필수적이었고 그래서 아르크 공공예술사업에 도전하게 되어서 저희가 올해에는 작년과 다르게 좀 더 확장되고 또 많은 예술 프로젝트들이 진행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공예술 프로젝트를 되치연하게 되었습니다 전주문화재단에서 아르크 공공예술사업으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거기서 예술실험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거의 지속적으로 전주에 와서 이런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해 줄 수 있을지를 여쭤봤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너무 관심 많고 환경 문제는 저희가 일부러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아니라 늘 체화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제안을 주셨죠 저희는 현재 다섯 분의 예술인들이 기후위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섯 곳의 장소에서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요 시각예술 분야와 공영예술 분야에서 전주의 문화예술이 어떻게 구성되고 또 기후위기 시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직접 탐구해보고 이에 대한 답을 내놓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지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수한 전시들을 유치해서 현재 보시고 계시는 이킬리그램 전시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예술교육, 생활문화, 그리고 환경 캠페인 분야에서도 예술이 어떻게 닿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사업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라는 곳의 특성도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주 시민들과도 어떻게 함께 뭔가를 나눌 수 있을지도 고민하고 있고 예술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일반 대중들과 동돌아져 있던 면도 있었거든요 굉장히 어렵고 뭔가 자락적이어야 되고 그런 행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허무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킬리브리엄 전시는 평형, 균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인간과 환경의 경계에서 생태계의 수량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과 환경은 어떻게 균형을 이룰지를 작가 개인이 경험한 경험을 기반으로 예술로 표현해낸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보고 계시는 이킬리브리엄 전시의 물려나 작가님의 오션 언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의 산호초 바다를 상상해서 만든 뜨개질 작품이고요 이 뜨개질 작품에서 받을 수 있었던 메시지는 작가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작품을 부술 수 있냐고 근데 작품을 부술 수 없다고 사람들이 말하니? 하시는 말씀이 근데 왜 우리는 바다를 부수고 있나요?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공공예술이 맞닿아있는 부분이 이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게 이번 전시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해하기 어려워하십니다 예를 들면 김서라 작가님의 벌레 같은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 간지러워 이런 반응도 보이시고 이런 생생한 반응들이 있는 전시예요 소보람 작가님 작품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좀 나요 왜냐하면 발효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솔직히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어린이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고요 특히 말록달록한 색깔과 지금 섹션 2에서 진행되고 있는 드론 그 체험 전시 같은 거를 많이 보러 오시고 합니다 아르코 공공예술을 하면서 공공예술을 제대로 펼쳐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왜냐하면 기후 위기에 얘기를 하면 사실 예산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걸 해도 못하거든요 근데 공공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니까 본질적인 예술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고민해볼 수 있고 또 본질적인 부분들을 건드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의 활동에 대해서 지지해주시는 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공공예술이라는 게 어쨌든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이다 보니까 이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해주시고 이해해주신다는 생각을 좀 받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지지해준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도 실패를 담보하고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공을 해도 실패가 될 테고 성공이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도 없고 저희가 이렇게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사람들의 마음이 크게 바뀔 수 있을 것인지 혹은 뭐 그런 의문도 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람들에게 큰일 났다는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내년까지 이어지는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지역민들에게 기후위기 된 메시지가 끝까지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좀 저희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